90분간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린 목표될 상처일 벌써 마침 시간이 됐습니다. 90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.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헤어진 얘기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추석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보름달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정말 딱 보름달이 나와요. 정말 맞아요. 그럼요. 잠깐만요. 앞으로 좀 이렇게 저를 가려주세요. 하나 둘 셋 하면 보름달이 나옵니다. 하나 둘 셋 보름달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.